밤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한 것인데요. 이 밖에도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화는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화 또 약세를 나타내면서 장중한 때는 1311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었죠.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웁니다. KB증권 방배 PV센터 라운지 김희석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환율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1310원대까지 가파르게 치고 올라간 환율. 어느 정도까지 이제는 또 열어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를 또 보다 보니까 아까 1350원을 또 언급한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데 일단은 1310원의 환율이 됐던 부분들은 2003년 이후에 일단 최고치이고 특히나 이제 6개국 선진국 통화를 기초적으로 하는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도 2003년 이후로 최대입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의 일단 원인이 무엇일까 일단 고민을 해봤는데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단 다른 부분들을 보는 경기에 역행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좋고 위험을 선호하게 됐을 경우는 보통 달러의 약세가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위험을 회피하거나 위험을 오히려 지금처럼 회피하거나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반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들이 각국의 달러 가치에 대해서 스탠스가 틀려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7월부터 금리 인상 부분들 나오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일단 경기 둔화 압력이 오면서 달러 강세가 기조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93억 불로 감소한다고 아까 나타났지 않습니까? 일단은 달러 월별 감소폭으로서는 2008년 이후로 일단 최대폭 감소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우리나라 국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달러 감소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보고 전체적으로 기조적인 부분들은 경기 흐름을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어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를 찍으면서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빅스텝으로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사상 처음으로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또 물가에는 하방 압력을 주는 재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경제 지표 어떤 걸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0%인데 24년 만에 최고치죠. 일단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빅스텝에 대한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거비, 월세, 전세, 전기세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식료품, 돼지고기, 쌀, 그다음에 교통, 휘발유 이런 교통비 쪽인데 이런 부분들은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지금 덧붙여서 이제 전기료 인상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전기료, 가스료까지 인상이 되면 7월 달에는 이거보다는 더 올라서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7%까지 일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금통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빅스텝으로 이어지면서 또 한 번 이제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채권시장이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역행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에 일단은 기조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억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고요. 어제 저희 실적이 나온 부분들이 유럽 최대의 경제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도 31년 만에 무역 적자를 일단 기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유럽에서 그래도 독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들이나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역 적자를 전환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하고 재고 지수를 일단 계산하는 스프레드 지수라고 하는데 스프레드 포인트가 마이너스 6.8포인트 정도까지 심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규 주문보다 재고가 더 많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은 경기가 위축돼 있다는 부분들 결국은 신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재고가 적어지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플러스 값이 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나타나는데 지금은 반대로 마이너스 6.8이라 가지고 굉장히 좀 심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물어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지표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앞서서도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지금 국제 유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한다면 배럴당 65달러 공급 쪽에 만약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45달러 때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러시아가 보복 감산 조치에 나선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긴 했지만 하루에 500만 배럴 보복 감산을 한다면 배럴당 380달러 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던 것과는 너무 또 정반대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만큼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만큼이나 좀 맞추기 힘든 게 또 유가잖아요. 유가 같은 경우도 전망치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가 부분은 한 2주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시그널 부분은 CPI에 일단 선행하는 부분들이 유가, 특히 유가 중에는 휘발유 가격의 변동이거든요. 휘발유 가격이 지금 2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2주 연속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단 전체적인 시그널적인 부분들이 시장이 좀 알려져 있었고요. 특히나 6월 ISM 제조업 지수에서 물가 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일단 하락을 하면서 특히나 인플레이션의 어떤 정점 통과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유가 부분이 급락세가 결국은 좀 예견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원자재 가격의 약세 개조를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연준이 여기서 과연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연준이 가지고 있는 컨센서 금리에 대한 컨센서가 바뀐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6월 24일 기준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의 일단 종료 시점과 기준금리 부분을 말하는 게 내년이죠. 23년 5월에 3.5%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 후인 7월 1일 날 기준으로 2023년 3월까지 3.4%로 인상폭을 기간도 단축을 하고 인상폭도 조금 축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연준이 갖고 있는 금리 인상이나 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된다는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경기도 나고 좋게 말하면 일단은 그러면 빅스텝을 결국은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 인플레이션 정점을 어느 정도 서서히 연준에서는 조금씩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여기에 덧붙여서 결국은 오늘도 지수가 좀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요새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코스피의 할인율이라 하죠. 위험. 그러니까 코스피 주식을 하는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아니라 할인율 리스크 프리미엄 부분을 보면 12.1%로 2005년 이후로 일단은 최상단 부분입니다. 12.2%가 기존에는 최상단이었는데 주식에 대한 할인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밤에도 측면이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PBR 부분도 또 한 번 같이 이제 또 고민을 해보니까 PBR이 현재 2340 정도 지수대를 고민해봤을 경우는 PBR이 0.9 한 2배 정도 나옵니다. 우리 팬데믹 초기에 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처음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그때 PBR이 일정 0.5배니까 결국은 그때보다도 PBR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좀 이제 과매도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증시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바닥을 완전히 잡았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또 조심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되고 있는 것이 중국 또 러시아가 되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호전을 보이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씩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같은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국 쪽이 워낙에 이렇게 아웃퍼폼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서 중국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기대해볼 만한 사안은 없을까요? 결국은 미국에 지금 의존하는 각종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어떤 그런 지표가 우리나라에 있는 지수하고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금의 유출이 외국인 자금, 우리나라 자금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중국에 있는 지표가 우리나라 지표에 연관성 있는 부분들을 두 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의 PMI 제조업 신규 주문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주문하고 재고 지수하고 그 부분의 재고 스프레드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 부분을 좀 보면 되는데 그 스프레드 부분이 상승을 냈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의 할인율이 하락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중국의 신규 주문이 재고 지수보다 더 많았을 경우는 코스피 할인율, 할인율이 하락한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주가가 오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찾아보니까요. 중국의 신규 주문의 재고 지수 스프레드 부분이 2개월 이상 상승을 냈습니다. 플러스 1.8포인트로 2개월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할인율에 대해서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시장의 시장 시중에 있는 유동성 증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중국의 유동성이 증가를 했을 경우 코스피 할인율이 하락돼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지금 민간 신용 비중이 2021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플러스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신용적인 유동성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고 이것들이 중국 증시를 올라가게 하는 기인도 될 수 있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할인율에 또 나올 수 있는 일단은 비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요. 만약 이제 중국의 이런 유동성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신규 제규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의 할인율이 결국은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할인율의 하락폭이 일단 커지는 것. 우리가 지금 할인율 부분이 과다하게 올라가 있는 업종 중에서 특히나 할인율이 나올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좀 낙폭이 큰 업종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업종들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철강, 건설, 그다음에 지주사하고 상사, 기계, 자동차 업종 이런 쪽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업종들은 최근에는 또 견주하게 바닥 다지는 종목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업종별로는 조금 이벤트가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이런 쪽의 종목들을 한번 스크린하면서 압축해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KB중권 방배 PB센터 라운지의 김희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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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